방쿠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은총씨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은총씨와 함께 또 오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할 때마다 난리인게 항상 그 우리가 맨날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아예 뿌리를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컴퓨터들이 고생을 하죠. 그렇죠.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다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다 뽑은 다음에 쌍땅 다 다시 이렇게 퍼내고 또 하고 이게 뭔가 뭐 최말단의 악기 하나씩 가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정도의 항상 뭔가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들도 굉장히 헷갈려 해요. 그래서 런처나 이런 것들도 심지어 맥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정성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꽂으면 되고 바로 되고 막 이런 건데 하도 우리가 인터페이스 수준에서부터 계속 갈다 보니까 맥도 가끔씩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처음 봤어요. 저도 오늘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요새 우리가 보면서 야 이게 맥이라는 게 참 안정성이 있는 포맷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만 우리가 하는 짓이 하도 정말 뿌리부터 자꾸 뒤집어 엎다 보니까 맥도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구나. 아까 안 잡혀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런 걸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하도 많은 브랜드의 드라이버들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중간중간 한 번씩 털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럴 일이 잘 없으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인터페이스는 사실 하나 사게 되면은 그걸로 그냥 뭐 1, 2년은 그냥 가는 거죠. 뭐 거의 뭐 저는 뭐 하나 사놓고 지금 몇 년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딱 그 시기에 뭘로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꽂혀 있는 게 안텔로프란 말이죠. 그렇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좀 감동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적 정책이라던가 그렇습니다. 걔들 거기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36가지의 플러그인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와 스펙들 디자인까지 다 해가지고 안텔로프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오디오 컨버터로서의 그 역량에 지금 살짝 좀 꽂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안텔로프의 젠투어로 오늘 계속해서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젠투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외관부터 바로 살펴보고 올게요. 이건 좀 많아요 뭐가. 이나웃이 많아서 볼 게 많습니다. 갔다 올게요. 젠투어는 좀 멋있네요 외관이. 진짜 멋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디스크리트 에잇 보고 되게 멋있다고 했었지만 디스크리트 에잇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렉이 아닌 뭔가 정말 고유의 이 디자인 특성이 우와 뭔가 기가 막힙니다. 뭔가 렉 케이스가 있어서 쌓아주면은 디스크리트 에잇도 멋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단일로 놀거면 이게 사실은 비주얼이 이게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딱 책상 옆에 근처에 둬서 손이 탁 탁 탁 탁 탁 탁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터치도 되고 그래서 이거 게인 바로바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헤드폰 그리고 이거는 바꾸실 수 있어요 기능을 네 여기 토크백 있습니다. 토크백 이쪽에 로토리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은 인풋 어마어마하죠. 헤드폰 인풋 두 개 그리고 이건 이제 리앰프 기능입니다. 리앰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하이지 이거 하이 임피던스 인풋이 있고요. 이 옆쪽에 이렇게 그릴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있네요. 열이 엄청나게 나요. 열이 많이 나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 XLR 마이크 꽂으실 수 있게 프리앰프 들어가 있는 마이크 XLR 4개의 멀티 인풋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 모니터를 갈라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아까 저기서 AB 인풋 딱 설정이 나오면 딱딱 누르면은 인풋이 팍팍 박히니까 모니터가 네 모니터 스피커 두 조 해 놓고 아웃풋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아웃 여기 D 서브 케이블 연결하셔서 다양하게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SPDIF 인아웃 있습니다. 썬더볼트 있고요. 썬더볼트 USB 전원 네 옆쪽에 네 ADAT 네 여기도 다양하게 디지털 인아웃을 다 제공해주고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젠토의 외관 살펴봤습니다. 멋있네요 진짜 갖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자 이렇게 외관 살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구멍이 워낙에 막 앞뒤로 막 여기저기 있어갖고 저희가 사실 이렇게 보통 세워놓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꽂아야 되고 저희가 지금 못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거기에다 이제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가 하이지 인풋입니다 하이지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 필요한 기타나 베이스 꽂아 놓는 그런 인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지금 베이스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켰고 실제로 여기서는 기타 관련된 FX들도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타 앰프 실제로 꽂고 우리 지금 앰플리파이 TT를 연동해서 가지만 연동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여기다가 하실 수 있는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심지어 리앰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트랙 메이킹 해놓으시고 녹음실 갖춰갖고 리앰프로 뭐 다양한 앰프톤에다 맞춰갖고 소스 새로 따실 수도 있다는 거 네 리앰프도 사실은 그 가격이 따로 구매하려면 한 20만원대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앰프를 두개나 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어라운지 사이트에서 한번 쓱 훑어볼게요 자 기어라운지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면 젠투어 포터블 썬더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4개의 마이크라인 입력과 4개의 라인 하이즈 입력 8개의 아날로그 출력 2개의 헤드폰 출력 2개의 리앰프 출력 그리고 여러 포맷의 디지털 인아웃을 추가로 탑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 꽂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포터블을 지향하기 때문에 뭐 무게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컴팩트하고 굉장히 예쁘게 출시가 되어 있죠 디자인이 굉장히 좋죠 네 실질적인 제로 레이턴시 기타 앰프 모델링과 이펙터 프로세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얘기를 했었던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터어레이라는 FPGA 요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 거죠 반도체인데 프로그래머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하죠 프로그램을 실제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DSP를 같이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디스크리트 에이스에서도 우리가 봤던 거였는데 그렇죠 컴퓨터 CPU를 안 잡아먹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거라 보시면 돼요 유니버셜 오디오를 여기서 이제 안텔로프에서 그런 식으로 타겟팅 해갖고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이즈에 비해서 정말 많은 인아웃을 제공한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제로 레이턴시 오디오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썬더볼트는 32채널 USB는 24채널 그래서 썬더볼트를 쓰는 게 아주 약간 더 유리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다 거기까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렇게 사실적인 빈티지 FX 요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스펙지가 나왔죠 네 여기 보시면은 아날로그 인풋에 포 마이크 라인 요거 XLR 뒤쪽으로 넘어가셔갖고 이제 라인이랑 마이크랑 선별해갖고 사용하실 수 있는 인풋이 4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어떻게 꽂아놨냐면 컨덴서 하나 연결해 놓고 3,4번 채널에다 레프트라이트 따로 해가지고 앰플리파이 TT에 이렇게 해 놨는데 앰플리파이 TT가 저게 캐논 아웃풋을 지원을 안 해서 그렇지 일반적인 우리 여러분들 쓰시는 캠퍼라든가 엑스펙스라든가 그렇죠 네 이런 뒤로 가야겠죠 네 좀 큰 렉형 이펙터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캐논 아웃을 스테레오를 지원하기 때문에 캐논 대 캐논으로 바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거 있죠 우리는 인아웃이 좀 많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풋이 좀 필요하다 기타 치는 사람들 일렉트로 치고 엑스트로 치고 이러려면은 그래서 저렇게 4개가 딱 엑스테랄로 제공이 된다는 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하이즈 인풋까지 제공을 해준다는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네 이 인우 형님이 지금 돌아가신 상태죠 아 힘들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풋 있죠 ADAT이랑 SPDIF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아웃풋 8개의 라인 난리 났어요 두개의 스테레오 모니터 그리고 TRS 그리고 스테레오 헤드폰 아웃 저희 지금 쓰고 있죠 그리고 리앰프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디지털 아웃풋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여기 컨버터 보시면은요 DA 모니터 컨버터가 129dB로 아주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DA 컨버터 AD 컨버터 전부 120에 아주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역시나 안텔루프 뭐 최근에 이제 아프지와 함께 오히려 뭐 아프지 이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점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살펴볼게 많아요 네 뭐 USB 맥 둘 다 친하구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젠투어 실제로 안텔루프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예쁜 디자인 그대로 보실 수가 있죠 네 여기 사이트상에서는 지금 1695달러에 출시가 되어 있네요 인형이 오늘 마우스를 안 가져오셔서 굉장히 힘들게 아 불편해요 저 이거 굉장히 안 익숙하죠 저는 이거 터치패드가 네 자 여기 보면 여러가지 스펙의 대표 스펙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터링 ADDA 네 컨버터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외부 스펙 살펴볼 때도 많이 살펴봤지만 정말 많은 이렇게 인아웃을 제공한다 라는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구요 자 이쪽 뒤쪽 아 뭐 앞 뒤쪽에 전부 다 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아실 수 있게 네 다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프론트 패널이구요 백패널을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백패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D 서브가 또 25핀짜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엄청난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죠 자 여기도 이렇게 상세 스펙이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쪽에 매뉴얼 오노스 매뉴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오른쪽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 여기서 전부 다 어 모델들을 보게 되면은 이쪽 이제 젠투어가 있습니다 젠투어 다운로드 섹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다운로드 섹션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드라이버나 런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다 해주셔야지 젠투어 전용 소프트웨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드라이버만 잡아갖고 해도 켜지고 소리가 나긴 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고 디테일하게 잡으시려면은 무조건 런처에서 젠투어 전용 요기에 플러그인 그 패널이 컨트롤 패널이 젠투어 OST 젠투어 OST 말고요 네 젠투어 오리지널 컨트롤 패널이 잡힐 때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젠투어 패널은 은총씨가 깔아 놓으신 맥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놨구요 그럼 이번에는 이쪽 디지털배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게인 눌러 볼게요 게인 게인 누르면은 지금 프리앰프 1 볼륨이 되어 있잖아요 프리앰프가 요겁니다 지금 요거 지금 마이크로 선택이 되어 있고 48V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48V 자 여기 그리고 전부 다 터치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이게 되는건가 눌러봤더니 다 돼요 지금 마이크 라인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구요 마이크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쪽에서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 프리앰프 2 지금 연결 안 되어있죠 프리앰프 3,4 자 이 볼륨 이렇게 전부 다 조정 가능하구요 그리고 뭐 게인을 눌러서도 바뀝니다 요런 식으로 네 요걸 눌러가지고 옆으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걸로도 근데 뭐 이게 더 편하겠죠 뭐 그리고 이거 헤드폰 누르면은 헤드폰에서도 역시 요런 식으로 네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요거 누르면 아이고 요거 누르면 뮤트 가능하구요 네 그리고 헤드폰을 마이너스 10dB로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음 자 요렇게 헤드폰 맞춰 놓으실 수 있고 이거는 여기서 안텔루프는 기능을 아예 바꾸실 수가 있어요 지금 AB로 지금 요거 아웃풋을 모니터아웃을 기본 모니터에다가 알트모니터 다 따로 내보내실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설정하실 수 뭐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텔루프 버튼이 방금 밑에 보셨죠 안텔루프 버튼이 여기 봐봐 안텔루프 버튼이 지금 우리가 AB 토글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걸 눌렀을 때 AB가 된거고 딴 걸로 설정해 놓으시면 이걸로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팩토리 리셋 하다가 막 이상한거 만져놓고 불안하면 팩토리 리셋에서 돌리시구요 브라이트니스 뭐 이런거 조정 가능하고 저는 이 AB 세팅이 너무 좋다 생각하는게 실제로 이제 모니터 스피커를 종류를 두종류로 쓰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할 때 이렇게 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것 때문에 AB 채널 바꾸면 실제로 모니터 컨트롤러가 엄청 비싸거든요 40만원대거든요 보통 근데 얘 사면 끝나요 네 아보셋 이런건 진짜 비싸구요 여기 보면은 커먼 인터페이스에서 요거 커넥션에서 USB랑 썬더볼트 요런 디테일한 설정들을 이쪽에서 만져주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요런식으로 HP 헤드폰으로 해갖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 AB 토클도 이쪽에서 선택해 주실 수 있구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재미있어요 모니터 라인 뭐 다 돼요 이게 손톱이 아무래도 기탈 치다가 손톱이 길어가지고 여기 또 짧아서 또 잘 안되는데 요렇게 손톱으로 눌리나? 손톱으로 안 눌리죠 터치에요 살이 닿아야 되네요 우리 지금 기탈이 쓰다가 둘 다 누르지를 못해요 이러고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요쪽에 토크백이 있어요 토크백 누르면은 토크백이 이제 나갈 때 볼륨이 줄면서 네 그 이제 연주자한테 바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토크백 마이크가 여기 있죠 아니면은 다 뮤트를 내가 해서 하겠다 뭐 이런식으로 들이겠구요 네 토크백을 어떤 식으로 할지도 설정에 쓰실 수 있구요 토크백을 살짝 누르면은 토크백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한번 꺼지잖아요 토크백을 길게 누르면은 내가 길게 누르고 있는 동안 토크백이 활성화되고 떼면 바로 꺼집니다 자 이런식으로 어 너무 편리해요 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은총씨 맥으로 넘겨서 이제는 어 실제로 연결 미리 다 시켜놓구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연주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네 자 맥으로 토스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맥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맥으로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까 그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로드 이제 엔털로플 런처를 까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구요 최신 버전으로 다 업데이트 해주시구요 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옆에 컨트롤 패널 이제 이게 이렇게 컨트롤 패널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갖다 대면 안 눌려요 그렇죠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되면 이제 딱 눌러집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뒤에 그냥 연결만 되지 않고 컨트롤 패널 자체가 활성화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어 고거를 다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구요 네 자 지금 요런 식으로 네 바인딩 AFX 네 떠라 뿅 짠 떴으죠 그렇죠 엄청 화려해요 엄청난 화려한 말도 안되죠 무슨 채널이 너무 많은거 아니야 이럼씨 최근에 봤던거 중에 제일 멋있는거 같아요 어 그러니깐요 확장성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뭐 일단은 여러분 뭐 대박입니다 이제 인풋부터 좀 살펴보면요 여기 옆에 앞에 보시던 하이즈 네 하이즈 이쪽이 네 하이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234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또 P1234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여기에서는 사실 채널 5678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프리엠프 1234는 네 마이크라인 이구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크라인 그리고 옆쪽에 있는 저 하이즈는 하이즈 라인 네 두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라우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옆에 믹서로 한번 가볼게요 네 라우팅 옆에 믹서 네 네 이렇게 믹서 창에서 또 살벌하죠 지금 굉장히 많은거 맞으실거에요 그 옆에 이펙트 네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뭐 깔아가지고 쓰실 수가 있나보네요 뭐 뭐가 있네요 하나만 눌러볼까요? 어이야 뭐 난리났다 진짜 저 엔털로프를 사면 준다는게 이거네요 아까 그 깔 깔아놨죠 대박이네요 네네네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네 이거 난리났구나 진짜 와아 이거 이거 저거 저건데 저기 풀텍인데 이거 야 뭐 지금 난리났어요 자 일단은 지금 뭐 프리엠프에서는 일단 다 빼볼게요 네네네 어쨌든 뭐 있으면 안되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옆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미터스 와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그 인풋이랑 요런 것들 미터 다 확인해볼 수가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젠투어 네 보통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루팅을 딱히 놓고 쓰실 일이 없으니까 보통 믹서에다가 놓고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요 화면이겠죠 그렇습니다 보통 좋게 놓고 쓰시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젠투어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바로 미디와 오디오가 다 정상적으로 연동되는지 체크만 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디는 잘나네요 네 아주 잘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죄송해요 거기 48V가 꺼져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라 라 라 게인 너무 작다고? 네 게인을 좀 주실 수 있나요 게인 올려드리겠습니다 게인 뭐 여기서 신나게 올려드릴 수 있죠 네 게인이 없기 때문에 게인이 0이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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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자 한번 게인 넘거 하시죠 손바닥 ASMR을 듣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 근데 지금 왼쪽에서만 나오는 거 같지 않아요? 아 양쪽 다 나오는데요? 스테레오 잘 나오나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헤드폰을 똑바로 안 쓴 관계로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이 요런 식으로 네 잘 되어있죠 지금 여기 두 갠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어 저희가 마이크 체크도 해봤고요 자 그럼 하이즈에서 베이스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갔죠? 잭에 아 아 저희가 저희가 정신이 없어요 네 하도 많은 것들을 하다보니 근데 뭐 이해해주세요 네 베이스 지금 이제 채널 1투로 하죠 오 잘 들어가 보겠나요? 네 왼쪽만 나옵니다 요것도 왼쪽만 나옵니다 요것도 0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이게 그거네요 스테레오로 꽂아서 잡으라고 이렇게 요렇게 그렇지 레프트라이트로 예예예 그렇게 처음으로 삼총을 네 좋아요 이렇게까지 하이즈 인풋 완전 좋은데? 아니 무슨 베이스에 지금 아무것도 안 걸어놨는데 대박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어 하이즈 인풋과 그리고 우리 저 뒤쪽에 있는 음 저 친구 프리앰프까지 써가지고 네 네 두 개 다 활용한 사운드로 어 모니터 파일을 하나 만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길었다 네 그렇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 실전 편에서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최대한 잠시 후에 그 다음 시간에 오늘 한번 모니터 하나 알